다음주 주간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30일 월요일 미국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합니다. 유럽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31일 화요일에는 MSCI 분기 리밸런싱이 진행되고 1일 수요일은 한국이 지방선거로 휴장합니다. 이외에 연준에서 양적 긴축이 시작되며 중국의 상하이는 전면 봉쇄를 해제합니다. 2일 목요일에는 OPEC 플러스 회의가 열리고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3일 금요일에는 중국이 단오절로 휴장하고 미국의 임상종양학회와 당뇨병학회가 개최됩니다. 경제지표입니다. 30일에는 유럽의 5월 소비자기대지수, 5월 경기기대지수가 발표되고 독일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 4월 수입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31일에는 미국의 3월 주택가격지수, 5월 10위 소비자신뢰지수, 5월 시카고 PMI, 5월 델러스여는 제조업지수가 발표되고 한국의 4월 산업생산, 4월 소매판매가 발표되며 유럽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 중국의 5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1일에는 미국의 4월 졸트보고서와 5월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되고 한국의 5월 수출입 동향, 유럽의 5월 제조업 PMI, 4월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독일의 4월 소매판매, 5월 제조업 PMI가 발표되고, 중국의 5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2일에는 미국의 4월 내구제주문, 4월 제조업 수주, 5월 ADP 민간고용보고서가 발표되고, 유럽의 4월 생산자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3일에는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 5월 ISM 서비스업 PMI, 한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 유럽의 4월 소매판매, 5월 서비스업 PMI, 독일의 4월 수출입 동향, 5월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실적입니다. 30일에는 미국에서 화주그룹과 웨이보가 실적을 발표하고, 31일 미국의 세일즈포스, HP, KE홀딩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1일에는 미국의 도날드슨, 비바시스템즈, 몽고디비, 넷앱, 추이, 게임스탑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 2일에는 미국의 브로드컴, 룰루레몬,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쿠퍼, 옥타, 호멜푸즈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는 간밤 나스닥의 반등과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증시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마감했습니다. 5월의 증시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불안, 가상화폐 시장의 붕괴 등으로 인해 코스피가 신저점을 경신하는 등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봉쇄리스크가 서서히 완화되는 가운데 달러의 강세가 둔화되면서 주봉상 저점을 높이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달러의 추세적인 약세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주는 5월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가 대거 발표된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의 현실화 우려를 한 번 더 테스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S&P500의 12개월 선행 PER이 코로나19 이전 5년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만큼 저평가 매력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 증시 역시 외국인의 급격한 매수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매도 압력은 줄었기 때문에 최소한 바닥 다지기는 기대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결국 다음주 역시 지수의 움직임은 둔화되는 가운데 저평가 종목이나 섹터를 찾는 순환매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순환매 타이밍을 맞추기 쉽지 않은 중소형 성장주의 단기 매매보다는 대형주에 대한 상대적 매력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5월 27일 마감체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